사일러트 음? 이 천적 왓처 했습니다 공포 뭐지? 칼질까지 투네이션 고양이입니다 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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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이씨 병번개에다가 공포 쓰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의심? 음 저거 왜 또 나왔냐 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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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 하나 올렸어도 됐네 생각이 잘봤다 삼천적 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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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식은 확인해야겠는데 보스가 빌 육강령이네 체력 아껴 온 보람이 없다 총매 악촉 육강령 통과하려면 육강령 그냥 악몽처럼 5천적 하면 잡을 수 있겠지 5천적 천적이 아주 많은 사일런트 천천천 또 똘이 타임 트롤라베 커피 덩이 얇아서 트롤라베 좋을 것 같은데 잡을 수 있겠지 천천히 체력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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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스트룰라베도 먹었겠다 물음표 위주로 가면서 대갑축을 좀 하죠. 썩은 고구마색 졸라쌤는 킬 골드를 얻었습니다. 아싸아 아싸 비 어? 이거 0코스트로 나오네? 신기하네? 당연히 1코스트 날 줄 알았는데? 아신대 일반 모카도 고구마 버섯 이딴 거 나오는데 과연 17 고파이산 위장 크림 짠 악몽 강화했으면 됐다 킹기 킹기 발돌림 대단원의 막 대단원 가능? 가능? 가...능? 대단원 대단원 칼질 괴리러웠네 칼질 괴리러웠네 칼질 괴리러웠네 참을 수 없네 대단원의 마수 끝 칼질 괴리러웠네 297 아이씨 대단원 괜히 넣었네 여기서 탐플 또 나오네 아 대단원 괜히 넣었네 이러면 ughs 쌍쌍 빨리빨리 나오라고 리더 오늘 진짜 기분 안 좋은 일 있었나 개빡디라네 어! 악몽 악몽을 보면 못참는 병이 있어요 아! 안 돼 대단원이 막아줄 거야 대단원이 막아줄 거야 안 돼 내 악몽 대단원 내라 재수 없는 놈아 아니 뭐라 에잇 뒤져 끝 또 령의 또 상 분리 타임 아 불타 넣을까 형 상 넣을까 분리 타임도 필요한데 지금 코스트 가져올 데 없어가지고 룬반고 자 촉촉하게 만들자 첨탑을 촉촉하게 촉촉하게 또령의 또 상 떡 먹은 어둠 찾기 떡 먹은 어둠 찾기 아프다 전략과 필요 없겠지 전략과 필요 없겠지 전략과 전략과 근데 어차피 왼전이 있어서 쓸 수는 있겠는데 강화는 못할 것 같고 강화는 못할 것 같고 탐사 인누 이거 맞아서 드로우되기 때문에 못쓰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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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혔으면은 악속으로 잡았을텐데 악속 뽕맡하다는 확실하구만 저게 나와야 되는데 찬상이나 그 텅스텐 흔 의지 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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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팽이 독서림 마렵다 뭐 어떤 애들 많아든 간에 탓 내가 할게 똑같네 아스스톤인가요? 요런 덱이 룬반구 쓰는 덱이죠 좀 맞아서 고기 보면은 더 좋겠는데 고기 못보고 가나? 120 야 때려가 나이스 얘는 얘도 똑같이 확인해야 되는데 2패 부활하는 것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해야 되는 건 똑같아 아스스톤인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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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조금 삐걱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쉽게 잡았다 조금 삐걱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쉽게 잡았다 아스스톤인가요? 형상 세 개 먹을 지점에서 사실 게임이 아니게 됐어 게임이 아닌 뭔가가 됐다 게임이 아닌 뭔가가 됐다 뭐지 우제? 대단원 아스스톤인가요? 약화가 필요 없는 덱이라 이거 렌드anting 렌드 버 Ana 그리고 2BC페이 어이 1승 뚫고 2승 2ét 2ダ 2승 3 ž 심장전에서는 15뎀씩 맞을거라서 에서 체력 깎이는게 안좋은데 근데 뭐.. 맞고싶어서 맞는거.. 때리니까 맞는거지 흠 흠 아이수 또.. 악촉한번만해도 어차피 200딜씩 들어가니까 5원은 괜찮고 흠 레디만하면 되겠네 사일러트녀석.. 심장 잡는 재주하는.. 뛰어났다니까 뭐지? 이게 뭐지? 이치로 칠 이치로 칠 이십오분클 진짜 호다닥치 나왔다 슥슥슥슥슥슥 중간부터 좀 덱이 이상해졌어 대단원병 걸려가지고 괜히 대단원만 안넣었어도 더 좋았을거 같은데 멍.. ㅇ.. 헴.. 그렇게 될지 못했는데 Covid.. 바로.. 그리고.. 몇岌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